Q. Frenzy 2파 강조입니다. 저 얼굴은 나오지 않고 손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기능 설명이니까 지금 소개해드릴 기능은 라바, 셀카 알림이, 울리기 기능인데요 핸드폰이 있고 이게 없다, 이게 없어요 이렇게 그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키면 이거 밑에 라바 울리기라는 보이나 이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 어디서 뭐가 울리죠? 네. 바로 여기서 라바가 울립니다. 울림이 기능 키면 콧구멍에서 아주 뜨거운 빨간색이 LED가 들어오면서 울리게 되는데요. 흔히 뭐 이게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어디 있는지 정서를 쉽게 알 수 있고요. 뭐 이걸 뭐 어린아이나 심지어 애환경 같은 그런 잘 움직이고 잘 숨는 이런 친구들한테 이걸 묶어두면 나중에 찾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간단 기능 설명 마치겠습니다.